1963년 9월 22일 대월 대월 침묵생활이 지나야 대월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수도생활의 한순간이 귀한 보배와 같다. 금, 은혜에 피할 수 없이 더 귀하다. 왜? 하느님을 모신 순간이기 때문이다. 모든 힘, 크고 작은 일에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다. 구품천신, 능품천신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손질하시고 재창조하셔서 보내시기 때문에 도무지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내게 하신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잘 살라고 강복해 주셨다. 성신이 강림하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느님 생각대로 살려고 온전한 정신, 모든 힘을 기울여 애쓰자. 1963년 9월 22일 장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이날 장설신부님께서는 대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월 침묵생활을 지나야 대월생활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월생활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음을, 즉 침묵생활을 통해서 대월생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무언일 뿐 침묵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이, 목, 구, 비, 수족 동작에 대한 외적 침묵, 즉 귀, 눈, 입, 코, 손, 발 동작을 모두 침묵시키는 외적 침묵과 그리고 사욕 억제, 분심, 잡념 물리치는 뇌적 침묵 그리고 다음으로 고집 부리지 않는 의지 침묵과 머리를 세상적으로 쓰지 않은 이상 침묵 이 둘을 하나로 영적 침묵 그래서 총 침묵은 외적, 내적, 영적 침묵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침묵을 생활한다면 즉 침묵 생활한다면 자신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침묵시키는데 내 안에 뭐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침묵시켰기에 자신 안에 뭐가 있을 수 없기에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주님이 턱하니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드셨을 때부터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게 없기에 주님만이 계시기에 항상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느끼고 알아차리고 사는 생활 이 생활이 대월 생활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날 창설신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월 생활의 한 순간이 귀한 보배와 같다. 금은에 비할 수 없이 더 귀하다. 왜? 하느님을 모신 순간이기 때문이다. 장설신문님께서는요. 이 생활을 매 순간, 매 순간 살아나셨던가 봅니다. 얼마나 기쁘고 귀하셨는지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느님을 모신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월 생활은 귀한 보배와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창설신문님께서는 모든 힘, 크고 작은 일에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모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느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심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분만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지 않는다고 우리 안에 안 계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모르는 척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힘도 못 쓰게 숨도 못 쉬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셨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나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항상 계셔주셨던 그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셨던 그분 그분만을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게 된다면 매 순간이 귀한 보배와 같은 그분에 비할 수 없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럼 이 말이 절로 나오겠지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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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